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우리 시험 잘 보셨죠? 여러분들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우리 2020년도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1, 2회 통합과정으로 통합으로 시험을 보게 됐었고요. 전기산업기사 그리고 전기봉사산업기사의 기출문제 1, 2회 통합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다라고 표현하는 일반적으로 예상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찍어드렸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12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조금 공부의 횟수라고 할까요? 그 횟수라고 하는 걸 조금 앞쪽으로 자주 나오는 쪽 그리고 조금 쉽게 암기가 되던 부분들 정확하게 암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실상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건 좀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올 곳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문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5문제에서도 그래도 한두 문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전기구나 라고 하는 전기 분야구나.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까? 뭐 익히 들어보지 않은 말인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답인 게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직류식 전기철도에서 배류선의 상승 부분. 사실상 문제가 배류선에 대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익히 들어보던 전체적인 문구의 답은 아니에요. 물어보던 조항은 물어보던 조항이기는 하지만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지표상의 몇 미터 부분의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가장 보편적인 높이,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보편적인 높이요. 저는 2.5m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죠. 사람이 서서 손에 안 닿는 거리이라고 하죠. 조금 점프를 뛰어도 참 달까 말까 하는 거리요. 물론 여러분들은 키가 크셔서 달지 모르고요. 저는 점프 뛰면 잘 안 다는 거리입니다. 이게 사실상 안전한 높이의 최소 기준 정도 돼요. 그래서 2.5m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법규상에도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 기준 165조의 배륙 접속이라고 하는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은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로 사람이 접촉하고 우려가 없도록 손상을 받을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5m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쉽게 손에 닿는 높이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설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였고요. 2.5m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뒀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보호망 사이에 보호망을 뒀다라는 건 위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밑에 이렇게 뭔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설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호망 설비를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을 쳐놨는데 뭔가 위에서 떨어졌을 때 그게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그 보호망의 우리가 메시 간격이라고 얘기하는 그 금은망의 네모난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겠느냐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을까요? 한 0.75?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수치죠. 0.75에 우리가 어떤 거예요? 지표 아래 0.75 이상 묻는 게 좋습니다. 동결심도 고려 뭐 이런 거였고요. 1m? 1.25m? 1.5m? 사실상 고른다면 저는 고른다면 1 아니면 1.5였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5개의 시설하는 설비들 중에서 5개에서 시설하는 설비들 중에서 여러분들 25cm 잴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망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위에 얹을 때 1m면 1m 1.5m면 1.5m 이렇게 단으로 끊어지는 설비들이 사실상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1m가 좋을까? 1.5가 좋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특과 가공전설로 해서 얘기할 때는 1.5m by 1.5m 이게 우리가 보호망 설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거는 우리 1.5m가 답이 되겠습니다. 판단기준 12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가로, 제로, 각 1.5m 이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기는 해요. 이하여야 한다? 라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0.75도 돼요. 1m도 되네요. 1.5m도 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5m 이하다라고 답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리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기준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